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업 들었소 김정대의 뉴스업 2월 16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마음길베리님 오늘 퇴근길에 보니 매화가 활짝 피어있어요 이 추운 날에 이거 어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이 댓글에 제주땡님이 화답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매화만발료 여기라 하면 제주도 어딘가 하겠죠 놀랍네요 아직 춥지만 어디선가 봄이 오는 희미한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정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뒤숭숭한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먼저 백신 소식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백신 이슈로 얘기를 채워보려고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집으로 좋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확보를 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 됐고요 우리 인구가 한 5500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를 훌쩍 넘어서는 전 국민 다 맞힐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영유아를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집단 면역이 필요한 양으로만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양을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그 백신 제약사에서 혹시나 한 두 개 정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에서 커버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백신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맞기도 어렵고 맞을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믿는 사람들도 쉽지 않고 예 이런 어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얽혀 있어서 예 오늘 백신 특집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도대체 이 말 많고 탈 많던 백신 일단은 확보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를 둘러싼 뉴스가 참 예상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첫 번째 뉴스가 국정원과 해킹 사건입니다 국정원 해킹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국정원에서 해킹을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했는데 밝힌 내용 중에서 북한 당국이 백신 개발사 중에 하나인 화이자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했다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시도했다 네 그래서 화이자를 해킹을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자 관련된 어떤 기술 탈취를 시도한 것 같다는 게 이제 국정원의 설명이고요 네 생각을 해보면 공식적으로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네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 영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막상 허둥지둥 백신을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걸 보면 내부 사정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해킹에 성공을 해가지고 화이자에서 mRNA 백신과 관련된 정보를 빼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예요 제작은 안 하더라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팔아먹는다? 네 그 뭐 설계나 어떤 지적 재산을 그건 뭐 외부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많겠죠 뉴스화상 같은 경우는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빼돌려가지고 단 하나의 백신이라도 만들고 싶지 않았겠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딱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만들고 싶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의 백신 제약사에 대한 해킹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연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한국 제약사 중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심풍제약 같은 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대상으로 해서 한 네 곳 정도 시도를 했다 그런 정보가 있었고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나 노바백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도 아, 저쪽에서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지 라고 알려진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해킹 시도를 했던 정황이 지금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해결하라는 방식이 진짜 북한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백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 전문가이신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사이버 전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대단하죠 각종 그 해킹을 시도를 여러 군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사, 금융기관, 해외 은행들 옛날에 많이 당했다고 돼 있어요 돈을 빼내려고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영화사도 털어버리고 소니라는 영화사가 털려가지고 조롱을 받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정당한 대가 없이 남의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자태 자체는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이 백신을 둘러싼 어떤 거대 제약사들의 돈벌이 문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처럼 돈이 없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 이렇게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또 다른 뉴스에서 또 엿보이는 상황이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돈 없는 나라의 백신 문제도 들어보고 싶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해킹이라는 것은 진범을 쉽게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북한이 한 거다 이렇게 콕 찍고 후에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일이 하도 허다하게 많아가지고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왜 증거가 있는지 우리 국정원이 그 정도 실력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정원이 지난해 한 25만 건 정도의 행동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수치까지 정확히 나온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실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거든요 그 해커들이 그런데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잡아내는 거 보면 한견을 놀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구석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해보죠 백신 이기주의, 백신 돈벌이 이거 어떤 맥락입니까? 모더나 제약사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먹튀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더나가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 나가는 제약사 축에 들어가는 거대 제약사 축에 들어가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백신을 위해서 초기 투자했던 비영리단체 중에 하나가 감염병 혁신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때 모더나에다가 한 90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줬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봐서는 이 돈이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모더나가 중견에 진입하는 정도의 백신 회사였기 때문에 아직은 마중물이 좀 부족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귀중하던 시절이었고요 이걸 기점을 해서 그 뒤로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종 공공자금이 투자가 이뤄지면서 한 1조 원 넘는 돈의 유치를 달성을 해서 1조 원이야 나중에 들어온 거지만 그 초기에 시드머니로 그렇죠 90만 달러 이게 얼마나 천금 같은 투자입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금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초기는 참 순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CEO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자금이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백신을 인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막상 개발을 하고 나서는 달라졌다는 게 지금 감염병 혁신연합의 주장입니다 감염병 혁신연합이 투자를 할 때 요구했던 조건은 아주 간단한데 백신은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가리지 않고 쉽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모더나 백신이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맞을 수 있는 한 도주의 가격이 한 35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4만 원 가까이 되니까요 가난한 나라들은 2회 접종을 해서 거의 한 7, 8만 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적인 어떤 접근이 중요한 건데 막상 지금 모더나 백신을 주로 사들인 나라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모더나 백신이 현재까지 공급된 분량이 한 6억 5,200만 회 정도 이게 이제 계약이 된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을 미국이 3억 회 분량을 비롯해서 절반이네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한국 같은 고소득 국가들이 거의 다 쓸어갔습니다 아이고 제가 초반에 백신 많이 확보됐다고 해서 아유 잘됐네요 그랬지만 막상 이 설명을 들으니까 우린 잘됐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찜찜해요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 같은 나라가 자국민이 4,5번 정도씩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동안 가난한 나라들은 한 번 맞을 백신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모더나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도 사회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기적으로 움직일수록 모더나 회사에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난해의 주가가 한 해 동안 무려 700%가 상승하는 결과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경영지인들은 가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나라들에는 충분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백신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네요 그렇습니다 백신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웃기 힘든 사건도 있다고요? 웃기 힘든 사건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판 봉이 김선달 이건 또 뭡니까 백신 쿵선달이 화제입니다 백신 쿵선달 이게 뭐냐면 봉이 김선달은 평양의 대동강무를 자기 마음대로 팔아치워가지고 고전으로 남은 인물인데 백신 쿵선달은 맹무를 백신이라면서 팔아먹은 가짜 백신을 만들어서 가짜 백신을 팔아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무려 3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는 중국 당국의 설명인데 보니까 가짜 백신을 팔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백신 포장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내용물은 백신 대신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백신 대신에 식염수를 식염수 식염수를 물론 식염수를 주사한다고 해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신이라고 믿고 맞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팔다가 나중에는 그쪽도 공급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원하는 수당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생수를 대신 집어넣어서 팔았다 생수를 그야말로 맹물 백신을 팔았다 이런 얘기고요 무려 5만 8천의 접종 분량을 팔아치워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를 벌었다라는 설명이고 이 와중에 그거를 중간 4개 업자가 또 생겨가지고요 이 맹물 백신을 사들인 다음에 자기는 거기다가 웃돈을 얹어서 또 팔았습니다 2차로 팔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2차 업체에서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분량을 사들인 다음에 2억 2천만 원에 대팔했다 아 그러면 뭐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네 근데 이 와중에 600회 정도 되는 분량은 홍콩을 거쳐서 해외로 이제 넘어갔다 아하 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깐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본 고위층들이 중국산 신호판 백신을 몰래 고가에 사들여가지고 이 접종을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예 혹시 자신이 맞은 게 맹물 백신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의 고위층들 백신이 아니라 맹물 맞았을지도 모르십니다 네 백신을 다시 접종 받으셔야 되겠어요 잠시 후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 이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어떤 검색어입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검색어는 반려동물 입양 자격증입니다 이건 뭐 또 어려운 용관에 설명해 보세요 네 순수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강력히 규제해 주세요 라는 청와대 청완글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순수라는 강아지는 지난해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조된 하얀색 말티즈 유기견입니다 구조됐을 때 상황이 코와 입이 날카로운 흉기로 잘린 상태 에? 끔찍한 학대를 당한 흔적을 갖고 지금 구조가 됐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려동물들에 대한 어떤 학대한 정황이나 그런 어떤 사진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도 한창 귀여운 애기 때 반려동물을 분양을 받았다가 예 쉽게 또 파양하고 뭐 버리고 이런 행동들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동물을 키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함부로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예 라는 게 단체 반려동물 이제 입양 단체들의 주장인데 예 그래서 이 분양 과정 자체가 특별한 규제가 없이 그냥 쉽게 쉽게 물건처럼 사고 팔게 돼 있는 이런 구조 때문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독일처럼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를 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적합하다라는 적합성 판단을 통과해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 교육기관이나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예 입양 전 교육을 받고 예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안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제안을 두는 거 예 물론 이제 이게 어 뭐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기견이나 이런 그 동물들한테 안 좋을 수 있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견제 장치를 둠으로써 예 충동적 입양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예 작은 생명을 책임지는 반려동물 입양을 하기 전에도 예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려동물 입양 자격증 오늘 저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올해 10년 들어와서 뉴스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내보냈던 단어가 학대 같아요 아 동물이건 사람이건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예 오늘 저작진이 준비한 검색어는 뭔가요 역시 여기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겁니다 네 검색어는 동물원 프리덤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느냐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들 요즘 오랫동안 문 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를 동물들이 잊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대구에 있는 한 체험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육사도 없이 10개월 가까이 동물들이 방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추위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주민이 빈 그릇에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가끔 넣어주기도 했답니다 특히 원숭이가 있었던 곳에 물이 샜는지 고두름이 가득 열리고 추위에 견디며 긴 시간 동안 원숭이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사진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 철양한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더운 지방에 있어야 될 저 원숭이가 아유 나이도 어린 원숭이 아닙니까 오들오들 떨고 있네요 네 다행히도 여기에 있던 양 염소 원숭이가 보호시설로 옮겨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나마 조치가 취해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칠 뉴스면 종대 발표가 아닙니다 동물들이 있어야 할 곳은 동물원이 아니죠 보호시설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할 마음 자연입니다 자연입니다 물론 동물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동물원에서 동물을 돌보는 문화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의심해 보면 어떨까 동물들에게 자유를 주자 이런 의미를 담아 제작진 검색어 동물원 프리덤을 밀어봅니다 인경빈 작가와 김정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12로 문자메시지 그 다음에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의 검색어를 선정하는 종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1등 검색어는 반려동물 입양자격제 킥마 축하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행복한 날들을 꿈꾸면서 검색어를 바칩니다 오늘 훌륭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은 모모노아님입니다 둘 다 같은 맥락이라 실천이 더 빠를 것 같은 거에 한 표 던져요 제작진 검색어도 마음에 든다는 말씀이십니다 모모노아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세요 킥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